군산항의 특송화물통관장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물류 비용 절감과 처리 물량 증가가 기대됩니다. 관세청은 오늘 군산 50도동 특송물류센터에서 전북 자치도와 군산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장 개장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특송화물통관장은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시설로 그간엔 100만 건이 넘는 군산항 특송화물을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옮겨 통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.